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과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잠금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일명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했지만은 한 검사장이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에 추미애는 아이폰 잠금 해제를 못해가지고 수사가 지연이 되자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비협조를 하고 있다면서 검언유착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한동훈 검사 쪽으로 돌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권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뿐인데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비판을 하고 휴대폰을 강제로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추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영국이라든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지시했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추미애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사고로 쳤을 때 휴대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 전화기를 산 이후에 무슨 짓을 몇 시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휴대전화를 뺏겨도 안되고 비번도 알려주지 말아라 라는 이런 취재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었으며 또 여권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한동훈 검사 사건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가 밀어붙이고 있었던 한동훈 방지법 이야기는 슬그머니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밑에서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번 보면 법무부가 휴대전화 잔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달에 사법 방해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달에 절차까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 방해죄는 거짓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나 디지털 기기의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로 강제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한동훈 사건을 겨냥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해당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법률 재정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고 당시에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조건화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익 시에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률 재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 용역 역시도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일 때 법률 재정 검토를 지시했던 그 사안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진짜로 방지해야 되는 것은 한동훈이 아니라 이런 반헌법적인 전체주의라고 비판을 했고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야기한 이재명의 방어권 행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2018년도 11월달에 경기지사 시절에 직권을 남용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 경찰 측에서는 이재명의 아이폰을 두 대 확보했지만 이재명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은 암호를 풀지 못했고 이재명은 해당 사건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해가지고 2심에서 당선 무효형까지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구사일생된 사건입니다. 아무튼 법무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론계라든가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이게 여권 진영의 자충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미워가지고 또는 본인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서 휴대폰 비번이 안풀려가지고 답답해서 이런 법안 만들어가지고 뚝딱 처리한 다음에 휴대폰 열어보면은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천년만년 직권을 할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정권이 바뀔 경우에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자기들도 수사받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구린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이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권력형 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정권 바뀌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들여다볼 것이고 문제될 여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뚝딱 처리하면은 자기들이 수사받을 때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여권 진영 일각에서도 이게 실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여야 모두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